안녕하세요. 저는 황선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로서 처음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시작하여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번엔 꼬라지라는 작품의 연출 겸 배우로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출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밟아온 케이스가 아니라서 항상 작품에 출연하고 연기하고 현장에서 지내오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14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 내 인생의 10년 후가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했을 때 우선 연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영화가 제일 좋았습니다. 영화라는 작품에서 연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핑계대는 청춘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청년 취업난, 경제난 이런 어려운 소리들만 들려오는데 제가 어느 날 친구랑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을 가득 메운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문득 제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득 나는 정말 열심히 이 모든 사회를 이 모든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모든 게 핑계가 아닐까 거의 핑계들로 나를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꼬라지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인생이란 산에는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자신이 발걸음을 내딛고 자신의 걸음으로 그 어려운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 발걸음을 한 번쯤 내딛으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어서 단지 멋있다고 단지 여기 자유로워 보인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고 내 생각을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지금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공부하고 훨씬 더 깊이 인내하고 훨씬 더 깊이 책과 살고 내 삶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준비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걸으셔도 물론 저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우선 경제적인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배우 겸 연출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확한 디렉션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아서 함께한 배우분들이나 스탭분들한테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옥상 장면입니다. 옥상에서 그 둘은 세상에 자기의 할 말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하나는 어떻게 가요 힘들게 하나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는 힘들다는 핑계로 저희 그렇게 시가 많은 그런 모습을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 보고 싶었습니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눈여깃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연출가의 주관과 성향과 그런 것을 여가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 그 자체만의 매력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